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어디 할 차례죠? 저번에 보시면 페이지로 가시면 문제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희 기억으로는 265페이지로 가십니다. 265페이지로 가십니다. 거기 들어가셔야 되면 48번서부터 안했죠. 48번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48번을 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은 49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49번이 감정평가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49번에 니은번을 보시면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주택소비금융이 원래 공인유계사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소비금융은 보통 여러분들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은 어떻게 돼요?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갔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갔어요.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갔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꿔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해보면 주택금융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자, 주택금융으로 갈게요. 주택금융은 우리가 주택금융이라는 자체는 금융은 자금의 융통인데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건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주택을 담보로 간 거죠. 신용대출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거기 지금 문제에다 별표를 쳤죠?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소비금융,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이 있어요. 주택소비금융하고 주택개발금융이 있죠. 그러면 되게 쉬운 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무슨 금융이고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개발금융이죠. 그러니까 소비금융은 주택수요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공급을 늘려요. 수요를 늘려요. 수요자금융이고 이건 공급을 늘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금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주택소비금융은 무주택서민을 위합니다. 무주택서민. 무주택서민을 위한 것은 보통 저당대보라고 해요.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합니까? 저당을 잡죠. 그렇죠? 그래서 저당대보라고 해요. 저당대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 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이라는 것은 일시불로 대출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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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할은 장기 분할상환입니다. 장기 분할상환. 분할상환이고 그 다음에 단기예요. 장기예요. 고리겠어요? 좀 절이겠어요? 절이죠. 그런데 개발금융은 말 그대로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공급업자한테 빌려줘요. 그럼 주택건설업자한테 빌려주죠. 주택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것은 보통 이거는 건축대보라고 해요. 무슨 대보라고 한다? 건축대보. 건축대보는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안 짓게 되면 토지가 있으면 건설회사 가시면 감리, 건설회장 가시면 감리회사가 나와있거든요. 그럼 한층 짓고 은행가서 빌리기 때문에 건축의 진족도에 따라 빌려줘요. 그럼 저당대보다 얘는 건축대보다 일시불대출이겠어요? 단계적 대출이겠어요? 단계적 대출 단계적 대보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축기간은 한 2, 3년이면 끝나죠. 그럼 장기겠어요? 단기겠어요? 단기고 저리겠어요? 고리겠어요? 고리고 상한은 일시불상한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일시불상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감독평가시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박스를 보세요. 49분부터 갈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옳은 것을 보신다면 기업, 주택금융은 주택수요자한테 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주택금융을 높인다는 건 맞죠? 니은번이 공유중개사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갖다 뺏겼는데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갔어요? 주택을 담보로 갔어요? 주택이죠. 신용이 담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담보로 갔다, 주택을 담보로 갔다. 주택. 주택으로 고쳐주시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개발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주죠. 여기서 디귿을 보시면 서민들한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줬잖아요. 이거는 개발금융이 아니라 무슨 금융? 소비금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융자는 주로 단계에요? 장계에요. 장기융자가 형태고 대출기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잖아요. 유동성이 제약되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주택 저당채권을 유동하셨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리을만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49번을 좀 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인중개사시험 문제도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을 비교해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48번은 예상하시는 거니까 그냥 정답은 48번은 1번이 정답인 게 지금 정부의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비금융 맞죠? 제가 아까 저당대출은 개발금융이에요? 소비금융이에요? 소비금융. 개발금융은 건축대부라든지 프로듀파이낸실라든지 그게 개발금융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개발금융은 무슨 금융으로 고쳐야 돼요? 소비금융으로 고쳐야죠. 그럼 몇 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죠? 2번 같은 경우는 소비금융은 주택 소유라는 거는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주택 소유라고 하거든요. 그걸 유효수유로 고쳐줘야 되고 그럼 소비금융은 그래서 단계에요? 장계에요? 고리에요? 저리에요? 유효수유로 주택에서 유효수유로 돌려줄 수 있죠? 소비금융은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자가주택의 소유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공공이 하는 거는 당연히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저금리로 가겠죠. 그래서 주택 경기 일반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된다. 만약에 주택가게 상승할수록 주택 소비금융은 필요성은 더 커지겠죠. 이렇게 보시는데 정답은 1번인데 저는 49번을 좀 더 추천해드려요. 49번에 별표 치셨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50번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일단 50번에 5번을 보시면 전세제도와 주택건설업자의 선분양을 통한 자금조달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공식적이라는 제도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제도권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 얼마까지 보호해주나요? 5천만 원까지 보여주죠. 그럼 그냥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인 어떤 기관을 갖고 따지는 것이 제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고 그냥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선분양도 마찬가지로 건설회사가 그냥 계약금 받잖아요. 이건 제도적이다? 좀 비제도적이다?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야? 비공식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번에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자보를 조달하는 일련의 가정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개발, 건설할 때 촉진되겠죠. 3번에다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게 기출인데 우리가 영업소에서 할 때 감가와 이자는 세액공제가 되죠. 그러면 이자와 감가상각은 아닙니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혜택이 있고요. 소비금융은 주택에 대한 유효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건 아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5번만 그냥 체크하시고 전세나 선분양 같은 경우는 좀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제도권에 대한 게 아니라 비제도권이다? 그냥 그렇게 가세요. 금융기관이나 공공위를 안 거쳤으니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이거 벽에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PF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혹시 저번 주 프린트를 갖고 오셨나요? 테마 5로 가시면 부동산 금융에 대한 동원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번째에 2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 프린트 테마 5에 저번 주 프린트 테마 5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2번 있죠?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좀 염리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딱 PF를 딱 봤을 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렇죠? 너무 좀 요약을 했으니까 그 문제집 23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집. 그래서 좀 내용을 이 문제를 이 저자분께서 쓰셨으니까 PF를 조금 책을 보완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의 물적 담보예요.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사업성을 담보로 하죠. 맞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이 PF가 이따가 여러분들 왜 민자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BTO 방식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BTO라는 것은 민간이 건설해서 기부채납해서 그냥입니까? 오퍼레이트 운영합니까? 이 방식이 다 PF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천공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럼 인천공항에 SOC 사업 같은 고속도로가 나요. 고속도로가 나게 되면 이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데에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봤죠? 사업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뛰어들거든요. 고속도로, 터널.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시험문제가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PF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뛰어드는 사업 주체를 이제 어떻습니까? 사업에 이제 참여시켜 가지고 PF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정부의 재원 없이도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서 가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요. PF 회사한테 야, 독립된 회사를 만들라고 하죠. 그럼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제가 위험하게 좀 그려볼게요. 눈, 해골로 한번 그려볼게요. 눈이고요. 이게 코고요. 이게 입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 귀여워요? 저 같아요?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무서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포스코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여기에 참여 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대주당하고 쪼인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포스코가 사업주가 돼서, 사업주가 돼서 어떻습니까? 시행사가 됩니다. 그런데 포스콘은 그냥 아파트도 만들어요. 그럼 얘가 망하게 되면 영향을 주겠죠? 그럼 그냥 분리시켜요. 그래서 PF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자회사를. 그럼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제 PF가 이제 2, 3년이 끝나면 한시적이니까 우리가 보통 실체 상이겠어요? 명목 상이겠어요? 명목 상 회사를 만듭니다. 맞나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찍었던 게 감돌평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독립된 회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면제가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게 감돌평가가 나왔던 게 작년에 또 공인중개서 뺏겼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이 세에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분리됐죠. 그럼 우리가 대주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규모가 소규모까요? 대규모가요? 몇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대규모이기 때문에 단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주단이라는 자체는 금융기관이 하나만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들어보셨어요? 저축은행도 뛰어들고요.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펀드 부동산 개발에 펀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주단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금융기관이 하나예요. 업체가 많아요. 많아서 뛰어듭니다. 그럼 얘네들을 대주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돈 관리를 따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코러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우리가 독립 계좌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가 차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주는 그냥 돈을 빌린 쪽이야. 대주단은 돈을 빌려준 쪽이죠. 맞습니까? 좀 유추하지만 얘는 그냥 했어요. 돈을 대주었어요. 그래서 대주단이에요. 이상해. 만들어봤는데 안 먹혀요. 대줬죠. 그렇죠? 차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돈을 이제 막 몇조 원, 5천억을 갖다가 여기 투자한 거죠. 그러면 그냥 보니까 고속도로 사업을 합니까? 고속도로 사업은 톨기TV를 봤죠? 그럼 이건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이에요. 이게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한 몇조 원이라면 부동산 담보를 조금만 대야 돼요. 담보를 많이 대야 돼요.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없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의 물적 담보다 사업성이 담보다. 사업성의 담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적이나 신용담보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 그냥 톨기TV를 받아. 그럼 사업성이나 미래의 현금으로 의존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까? 그럼 얘가 톨기TV를 받으면 얘한테 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원리금을 갚아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했어요. 분리가 됐어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럼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톨기TV 받은 것은 얘한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산 범위 되지. 채권 청구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사업죄에 대한 이점인데 그럼 소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비소구라고 그랬어요. 비소구입니다. 완전히 비소구예요? 제한소구예요. 어느 정도 보증을 원하죠. 그렇죠? 제한소구로 가거든요. 그럼 얘한테 PF 사업주한테 여러 이해관계자를 두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또 시공사를 선정합니까? 그럼 보증업을 해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좀 분산시킵니까? 근데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냥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 그렇죠? 복잡할 수도 있고 더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성공이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졌나?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부예금융이에요. 무슨 금융이다? 부예금융은 따라하세요. 장부의 금융. 장부의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 포스코는요. 그냥 아파트도 만들어요. 더샵이죠. 더샵. 그렇죠? 아파트를 만들면 얘가 아파트 부지를 사서 그냥입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립니까? 그러면 A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장부의 부채로 이게 소규모였어요? 대규모였어요? 몇조 원이 부채로 기록되면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줘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부예금융이라고 해요. 그냥 장부의 금융이야. 아시겠어? 옛날에 대차제조표라고 하는데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하거든요.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돈 빌릴 수 있죠.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그럼 부예금융 효과는 누구의 이점이죠? 사업주의 이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이점도 있겠죠? 얘는 그냥 정보를 공유합니까? 사업을 검토해서 정보를 공유했죠?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늘어날까요? 좀 줄어들까요? 줄어들고 수익이 대박이면 수익이 많이 올릴 수도 있죠. 이건 금융기관의 이점이에요. 아시겠어? 자금관리는 그냥 따로 해.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체 계좌에서 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설날에 새벽 돈을 받으면 엄마가 그냥 갈치에요. 그냥 별도 통장을 만들어요. 별도 계좌를 만들죠. 그러니까 분리시켜 버려요. 영향을 안 주게. 그죠? 그래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자 이 계좌가 따 보세요. 에스크로.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서도 에스크로가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관리. 그래서 에스크로로 관리를 해서 별도 계좌를 만듭니다. 그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자금관리를 자체에서 한다? 따로 한다? 별데요. 왜냐면 안전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먼저 원리금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되죠? 그러면 자금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자금에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는 됐다 잘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시행사의 개발이기 먼저에요? 공사비가 먼저에요? 공사비가 먼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제거 프린트 보고 계시죠? 이건 이제 어머니 간단하게 시험장 가기 전에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핵심 포인트가 물적 담보나 신용도입니까? 사업성을 담보를 합니까? 소구에요? 비소구에요? 제한소구죠. 부의 금융은 누구의 장점이죠? 사업주.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죠. 위험이 크고 수익도 높죠.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이나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고 자 아까 금융기관은 정보를 공유했죠. 대책이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책 문제를 감소할 수도 있죠. 찾으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찍었던게 3월달에 이 미은번이 감정평가 나와서 제가 분명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융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걸 공인융기관에서 하시는 문제 또 냈어요. 찾으셨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책에 가시면은 236페이지 가셔서 이 저자분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없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른쪽 가시면 237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양가로 3번에 프로젝트 금융에 참여한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금융지원단은 대주단은 성공적인 수행이시 그냥입니까? 높은 이자수익이 획득됩니까? 페달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을 위해선 그 단일 사업에 치중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PF-A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PF-ABS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여러분들 후분양제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공급이 위축돼요 그래서 PF를 많이 주택 건설업자한테 많이 빌려줬거든요 건설업자가 그럼 PF로 이루어지게 되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자금이 필요해요 그럼 PF에 대한 그러한 분양대금 받을 수 있는 게 자산이죠 그 다음에 ABS 분양대금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PF-ABS를 발행할 수도 있어 그럼 대출기간의 유동성 위험이 감소될 수도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PF의 대출채권을 기출을 해서 PF-ABS와 그 다음에 이제 PF-ABCP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럼 건설회사가 그냥이야 다시 또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돼요 그럼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따라서 기업어음, 융통어음을 또 발행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돌려막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융통을 해서 또 원리금을 또 박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한 사례가 있다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PF도 하나의 부동산 개발이죠 태권을 유동화시켜서 공급자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밑에 그 효과는 프로젝트 파이내싱도 개발금융에 들어가요 무슨 금융에 들어간다? 그럼 공급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조인트벤처라는 게 있나요? 조인트벤처는 거의 시험 문제는 지분금융만 나와요 무슨 금융만 나온다? 지분금융이고 조인트벤처는 뭐 신디케이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는 제 프린트에도 나왔지만 그냥 신디케이트와 지분금융이고 조인트벤처도 지분금융이네요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양가로 2번이 내셨더라고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라는 게 있나요? 이런 맨 밑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개발사업이나 이런 SOC 특정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 수익을 주자한테 배분하는 자 명목회사로서 법인세로 근거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로 근거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가시곤 합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로 가셔서 pfo의 문제 갈게요 그래서 아까 그에 가시면 266페이지 가시면 266페이지 가시면 51번과 52번이 있죠 52번도 감정평가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뺏겼어요 공인유기회사시험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거 52번도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요 51, 52 쳤나요? 음 그럼 제가 할게요 자 51번은 뭘 냈냐면 아까 여러분 봐봐 얘가 얘한테 그냥이야 사업주체를 나누라 그랬어 그럼 위험은 분산될 수 있죠 근데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51번에 pfo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있나요? 4번 pf는 위험 문담을 여러 이해관계자의 계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죠 근데 개발사업이 진행이 신속할까요? 지연될 수도 있을까요? 지연될 수도 있죠 4번이 틀렸죠 그럼 다른 지문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문을 공인유기회사에서 뺏겨버려요 그죠? 가볼게요 1번 pf도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담보대출이 아니죠 아까 톨게이트비를 봤죠 그럼 그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찾았습니까? 제가 이 자금관리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체로에서 합니까? 에스코로에서 합니까? 신탁회사가 관리했죠 그래서 그 pf의 자금관리는 신탁회사가 에스코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장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게 뜰 겁니다 공인유기회사 시험 문제에 만약에 담당하고 있지 않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이 지문을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잡으시고 pf는 일반 금융보다는 위험하죠 pf의 차익금리는 기업대출금리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고요 5번의 pf는 소구에요? 비소구에요? 제한소구겠죠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52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라고 해놓으셨나요? 이게 작년에 3월달에 떴던 문제였어요 이거를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뺏깁니다 절묘하게 뺏겼는데 뭘 뺏겼냐면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있다?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에 안 나왔었거든요 이걸 3월달에 간평에 나왔던 걸 공인중개사에서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뺏겨 간평에서 공인 뺏기고 공인에서 간평 뺏기고 4번 있습니까? 그러면 틀린 걸 이제 본다면 옳은 걸 찾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틀린 거는 프로젝트 금융원 사업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갑니까? 포스코의 자산으로 갔었어요? 아니죠 나중에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죠? 그러면 괜찮습니까? 수익성을 담보로 갑니까? 수익성 미래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을 담보로 가요 이해 갔나?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습니까? PF ABS 같은 거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도 있죠 건설회사 같은 거는 미래 분양 수익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가는데 그런 걸로 간다 그럼 물적 담보대출이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자 부의금융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장부의 기록이 돼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요번에 또 간병분이 또 나왔는데 자 이 프로젝트가 부실되잖아요 그럼 채권해수에 영향은 없을까요? 영향을 줄까요? 주겠죠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실 위험에 대한 처리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프로젝트의 자금은 차주의 의미로 관리합니까? 에스코롤에서 합니까? 에스코롤 위탁해서 한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어서 보시고 53번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공익문제인데 공익중개사 자 우리가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원리금을 해소하는 원활하게 할 때 시행사와 시공사한테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어떤 거냐면 일단 2번을 보시면 아까 자금지출 우선순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 공사업에는 대출을 이루어졌죠 그럼 개발이기 먼저에요 공사비가 먼저에요 공사비가 먼저에요 바뀌었죠 그렇죠 몇 번이 들었죠 2번 그 다음 1번 개발사업에 현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정을 운영했어요 엔스크로 그 다음에 3번 시행사와 시공사한테 어떻게 부도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수도 있죠 시공사에 책임중공금을 지우는 동시에 pf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사업지를 담보신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담보신탁 이게 신탁증서금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것은 신탁회사라고 들어오셨죠 그렇죠 담보신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지금 보통 이건 담보대출입니까 사업성이 담보입니까 저당권을 설정 안 해놨죠 그럼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 그래서 담보신탁 그럼 수입권증서를 받잖아요 왜 민법의 질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 틀었죠 2번이 틀었죠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54번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신탁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이따가 개발파트에서 토지신탁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신탁방식 토지신탁방식 토지신탁방식이 나중에 볼 거지만 지금 해볼게요 토지개발신탁이거든요 개발신탁 그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요 그렇죠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실상 형식상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거든요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신탁회사한테 넘어가죠 넘어가고요 그럼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위탁자 그럼 이거를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죠 수탁자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모든 업무를 다 그냥입니까 신탁회사에서 합니까 수탁자가 한다는 얘기에요 맞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토지소유자도 토지소유자가 되어 신탁회사가 돼요 신탁회사가 되고 자금도 예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자금조달도 토지소유자가 간다 신탁회사가 간다 수탁자가 하거든요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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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신용으로 모든 책임이 얘한테 있죠 그죠 여랏습니까 형식상에다가 돌려주면 수수료 먹죠 여기서 나올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토지개발신탁이라는 이 방식도 이 누가 누가 자금을 조달해요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관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여랏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54번 보고 계셔요 그럼 부동산 개발신탁의 금융의 자금은 누가 관리하죠 수탁자가 관리하는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일반기업대출은 저당대출이니까 차입자가 관리하겠죠 근데 pf는 자금의 위탁계좌 아까 에스코로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신탁의 금융의 차입자는 누구겠어요 신탁회사가 차입자가 되겠죠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뭐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일반기업대출은 차입자가 일반기업이고 pf에 대한 경우는 특수법인 아까 pf에 독립법인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pf는 소구에요 비소구에요 어느정도 제한소구가 되겠죠 몇번이 정답입니다 1번 넘겨볼게요 55번과 56번은 별표 치지 마시고 저자분의 예상 문제니까 일단 틀린거는 2번을 볼게요 프레트 금융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일반 대출보다는 더 낮은 금리입니까 높은 금리입니까 수수료도 높죠 그죠 다른걸 볼까요 프레트 사업주는 신용평가가 관계없이 부동산 개발 프레트 사업이 높은 수익성에 검토가 되면 개발자금 조달할 수도 있죠 3번에 아까 부예금융이라고 아시죠 부예금융은 금융기관 입장이요 사업주의 입장이요 사업주의 입장이요 사업주의 입장이요 자 아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안됐죠 이게 따로써 대차 대접표 대차 대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거든요 따로써 밸런스 오프밸런스라는건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다는건 기록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사업주 그런가요 그럼 포스코가 다른 데 가서 은행한테 돈을 빌 수도 있죠 그럼 채무에 대한 수용능력이 높아진다는거죠 기록이 안되니까 프로젝트 금융은 활성화되면 건설 등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아까 건설회사한테 PF를 일으켰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이야 자금이 필요해 그럼 나중에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자산이거든 ABS 그걸 자산으로 돌려버려요 그죠 그럼 PF ABS를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럼 PF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 ABS를 발행하여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는거죠 이해 갔나요 몇번이 정답이다 2번 자 56번에 틀린거는 뭐냐면 저자가 얘기하시는거는 5번인데 여러분들 오른쪽 우리가 리치를 배우실거에요 뭘 배우신다 리치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거든요 그냥이요 배당을 먹어요 배당을 먹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저번 시간에 MBS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그럼 MBS는 그냥입니까 주택자당 증권입니까 채권을 증권화시켰죠 지분이에요 부채에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그럼 투자자는 이자를 먹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ABS와 MBS는 그냥입니까 다 이자입니까 배당을 먹는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자가 얘기하는거는 PF가 성공적으로 수행돼서 개발사에서 오픈 수익을 획득하게 되면 아까 PF 대출채권으로 해서 PF ABS를 발행했죠 근데 PF ABS는 주식이에요 주식은 아니에요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안정적으로 고정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에 하겠지만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아닙니까 주식을 산겁니까 주식 샀죠 아니 주식이잖아요 투자회사 주식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고액 소액 그럼 여러분들이 대규모 부동산을 주당 5만원짜리로 살 수 있죠 그럼 그냥이야 우리는 지분투자가 되는 거야 지분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데 그럼 신디케이트와 신디케이트도 아까 무슨 금융이었어요 지분 우리나라는 1차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 도입됐죠 그 다음에 아까 PF의 대출채권을 기출해서 SPC가 ABS를 발행한 사례가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PF ABS 발행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중요한 거는 오른쪽 부동산 투자회사라는게 있나 이건 거의 100% 시험이 나옵니다 100% 무조건 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제가 주택금융은 그냥 매달 바뀌어요 바뀌니까 몇 년 몇 년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건 기대입니까 확실히 바뀌어서 더 이상 바뀔 게 없고 추가적으로 안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건 몇 억 몇 억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 3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 있죠 이거를 저자분이 해놓으신 요약하고 같이 한번 같이 하면서 나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교재로는 23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38 가셨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어 제 프린트를 잠깐 마지막 프린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박스가 하나 나올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시험 문제는 여기서 주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법은 어떻게 돼요 법은 꼭 그 뭐 100%라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암기를 꼭 해제해야겠죠 계속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 제가 그 책에 나와있는 걸 좀 간 다음에 제 요약을 이제 가도록 할게요 238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신다는 건 그냥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지분증권화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럼 직접 투자해요 간접 투자해요 그럼 현금화가 될 수 있죠 유동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니치가 지금 활성화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안 되어있어요 여러분 가시다가 오늘 끝나고 저 횡단보도에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니치가 뭐예요 그럼 아줌마가 새로 나온 과자예요 심각하죠 그렇죠 그럼 활성화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그럼 그냥 완화시켜야 돼요 그럼 계속 완화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나오는데 설립자본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실체여부가 자기관리는 그냥이에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위탁관리와 기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자본금만 있어요 최저 자본금도 있어요 주식을 공모하죠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소유한도가 있죠 배당이 있죠 그런 데서 시험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걸 먼저 보고 책을 보면서 같이 가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걸 자기관리라고 하죠 자기관리라고 하고 남한테 관리 맡기는 게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고정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관리는 그냥이에요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럼 실체 회사가 있죠 실체여부 실체여부가 나와요 그럼 실체여부가 실체 회사가 없다 있다 이때요 실체영이에요 실체영 그러면 임직원이 상근해야 되겠죠 그럼 그냥요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위탁관리는 말 그대로 지가요 남한테 위탁을 해요 위탁하죠 그렇죠 그럼 위탁을 맡기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죠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도난 회사 같은 거 사들이는 게 기업구조조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시켰어요 하도 건설에서 구도가 나니까 이런 게 이제 기업을 살려서 우리가 유동화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기관리는 제가 영업인가를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인가 영업인가 근데 얘네들은 영업인가에 등록만 하면 돼요 등록이죠 그래서 등록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명목 그럼 실체 회사가 없죠 명목형이고요 명목형이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설립자본금이죠 자 순서가 또 중요해요 발기 설립을 해서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설립자본금은 따 보세요 533 아 533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죠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533 암기를 하셔서 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5억 3억 3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에 나와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533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어떻게 돼요 영업인가 등록 후 6개월 이내죠 그럼 6개월 내가 나오면 이건 최저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저자본금은 금액이 크죠 최저자본금은 그래서 최저 자본금은 따 보세요 7호 그럼 70억 50억 50억 50억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까지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내용이에요 그럼 볼게요 238페이지로 가시면 이 저자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기관리는 실체죠 위탁관리와 기업권을 실체해요 명목이에요 그럼 자기관리는 자산운역을 직접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5인 이상 둬야 되고 중법 감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자산관리에서 위탁을 하죠 그럼 주식 발행 및 일반 사무는 일반 사무수탁에서 위탁해요 그럼 중법 감시인인 건 자기관리밖에 없고요 설립자본은 아까 533이라고 했나요 최저자본금은요 7호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내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럼 6개월 내가 무슨 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최저자본금 이렇게 잡으시고요 존속기간은 당연히 자기관리는 영속적이나 위탁관리는 좀 어떻게 돼요 기업권은 한시적이죠 밑에 같이 자산관리회사라고 되어 있나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에 위탁을 받았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요 자본금 이따 저도 나와있지만 얼마 70억 자산운영전문력 육법감시 상관합니다 자 그럼 투자자문회사는 그냥 자문을 해줘요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업무만 해주죠 맞습니까 자 1번에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기억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는 설립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아이가 태양하면 출생신고를 하죠 11일 이내가 출생신고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고 D급법만 보세요 내가 하라는 것만 자기관리 리치는 설립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인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되겠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관리는 아까 인가고 나머지가 등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인가하고 나머지 등록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어느 쪽에 가시면 3번에 가시면 공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주식공모 주식을 공개 모집하죠 주식공모 주식공모는 어떤 걸 남기하시냐면 들어볼게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하게 청약을 제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영업인가 등록을 한 날부터는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1년 6개월이 지금 1년 6개월이라고 되어있어요 2년이라고 되어있어요 2년으로 연장을 해줬거든요 예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주식공모 나오면 몇 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2년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이 욕을 안하는데 처음 한번 해볼게요 2년 니가 공모했지 그러면 주식공모는 몇 년이다 2년이라는 거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작 찾았습니까 이거 안 까먹더라구요 주식공모 몇 년 2년 그럼 2년 내에는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주식을 100분의 31만원에 청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주식분산에다 배표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주식을 주면 안되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라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요거 이제 출제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몇 퍼센트 50% 근데 기업구정은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주식분산 보고 계셔요 그럼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문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부동산 쪽에 발생한 주식 종수의 100분의 얼마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죠 찾았습니까 그럼 주식 소유 한도 나오면 어떤 숫자를 암기하시면 돼요 52거든요 50% 근데 여러분 기업구조조정 아시죠 얘는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없다는 것도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이 나왔습니다 6번이 그 3월달에 작년에 간평에 나왔던 걸 공인위원회에서 뺏겼는데 현물은 물건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설립되는 533을 현차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설립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언제 되냐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문금 이상을 갖춰야 돼요 그죠 그럼 갖추기 전에는 현물 숫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외부 차입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도 가능해요 영업인가 등록 받고 등록한 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으면 자기 자본이 몇 배 범위 내에서 10배 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니치에 대한 부동산 일반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운영 방법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출 사업에 대한 대출 사업은 불가하죠 그죠 그럼 부동산 그냥 취득할 수도 있어요 관리 계량 및 처분할 수도 있죠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임대차 할 수도 있고요 자 mbs라는 거 배우셨죠 그럼 부동산 유가주권을 매매할 수도 있고요 금융계약 예치할 수도 있고 지상권 입착권이라는 걸 민법시간에 배우셨죠 사용에 관한 권리 취득관리 처분은 가능하고 부동산 신탁수위권에 취득관리 처분은 가능하죠 처분제한은 원래는 5년 범위 내야 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예외적이 있으니까 이따가 보여드리고 넘겨볼게요 이입배당에다가 배 벌쳐보세요 이입배당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모의고사 나와서 질문에 올라왔는데 자기관리 리치 있죠 자기관리 리치는 제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50% 배당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나온 게 해커스의 저자분께서 책에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리치는 그러니까 보통 배당은 보통 배당을 해주려고 해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럼 자기관리는 50%만 배당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50%인데 원래는 몇 퍼센트죠 90%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다른 애들은 다 90이죠 그럼 자기관리만 50이라는 얘기에요 그냥 믿고 얘기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익증비비는 원래는 정립하지 않지만 자기관리는 이익증비비는 정립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해커스 문제에 좀 빠졌습니다 그럼 일단은 100분의 얼마라는 걸 먼저 외우시고 90% 근데 자기관리는 얼마 50% 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올려놨길래 제가 법조항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분한테 그죠 그래서 법에 아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알겠나요 그 다음에 금전배당 현물배당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맨 밑에 기업구조정 리치 있어요 자 얘는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정을 촉진해서 정상화하는 목적이 도입됐는데 한시적이고 면목회사인데 자 자산의 운영관리 외부의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하죠 찾았습니까 법인세 면제특례라는 게 있죠 법인세가 우리가 감면 되고요 아까 제가 공모의무라든지 주식분산의 기준이 적용받는다 안한다 안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식상장의무나 배당의무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제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에 보시면 아까 제 프린트에 3번 부동산투자회사 리치 있나요 제가 합니다 채권형이요 지분형이요 직접투자이요 간대투자 그럼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고요 자기관리는 실체고 직접 자산운영 임직원이 있고 지점이 있고 법인세가 과세가 되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이 됩니까 법인세가 비과세입니까 면제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명목이고 자산관리사 위탁하고 임직원 없고 지점 없죠 자 밑에 자산관리회사라고 되어있나요 국장이 인가로 설립되고 자본금은 얘네들은 얼마에요 75이고 자산운영전문이 5인 이상이라고 되어있죠 부동산투자회사 자문회사는 그냥 자문을 해줘요 그럼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자문 및 평가 업무를 한다고 해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투자에 대한 회사의 업무는 아까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관리개량 처분임대차 개발사업 할 수 있고 금융관이 예치할 수도 있죠 증권을 매매할 수도 있고 10% 이내 부동산 사용 권리 신탁에 대한 수익권 지득관리처분인데 너기심은 박스가 중요합니다 박스에다 펼쳐 보세요 자 들어볼게요 자기관리지체는 실체죠 위탁과 기업고정은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자기관리는 내부조직 직원 운영하죠 그 다음에 직접 상근임직원이 있고요 위탁과 기업고정은 자산관리회사한테 업무를 위탁해서 실체예요 실체가 아니죠 아까 설립자본금은 533이라고 했죠 그럼 자본금의 발규 설립이고 자 밑으로 쳐 보세요 최저 자본금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최저 자본금이 안 나오고 국장의 영업인가 후 6개월 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6개월이 나오면 6개월이 기능이야 최저 자본준비기간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나오면 최저 자본금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7호 아시죠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등록 후 는 가능하죠 우리가 최저 자본금 최저 자본금에 대한 걸 다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차입 자기자본은 원래 두 배인데 주주청에 특별결임을 얻으면 몇 배까지도 가능했어요 10배 그 다음에 아까 배당은 자기관리는 50%라고 말씀드렸나요 얘는 이익준비금 적립이 가능해요 다른 돈은 다 몇 퍼센트죠 90 초가 배당 가능하고 주식공모 영업인가 후 몇 년 이내 30%를 청약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기업구정은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죠 특히 위탁관리는 등록이죠 영업인가가 아니라 아까 1인 소유한도는 아까 몇 퍼센트까지 가능했어요 50 기업구정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처분제한은 원래 5년인데 비주택이나 주택은 1년이라고 되어있죠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기업권 제한이 없고요 여기 좀 빠진게 자산의 구성이라는게 있어요 그럼 부동산 증권 현금을 몇 퍼센트 80% 부동산의 몇 퍼센트 70% 가져야 되고 기업구정은 제한이 없고 기업구정 부동산의 70%를 가져가야 돼요 취득세는 다 50%가 감면이 되죠 근데 자기관리는 아직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정만 90% 배당하면 이상 배당하면 공제 혜택이 있죠 차셨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4번도 나왔었습니다 별표 쳐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사업의 투자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많이 투자해요 어느에 투자한다? 자 우리가 아직 자기관리 위치는 활성화 안 됐죠 그럼 자기관리 위치가 많아요 기업구조성이 많아요 자기와 위탁은 상장을 하지만 기업구정 상장이 되어 있지가 않겠죠 아시겠습니까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로 가셔서 하나하나씩을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셔야 되니 리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요 페이지 가시면 269페이지 가시면 269페이지 가시면 57번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갈게요 자 오른거 밑줄 쳐보세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거 무슨 자본금을 얘기해? 최저 자본금이야 설립자본금이 아니에요 지금 자본금이지만 최저라는 건 안 나왔죠 그럼 요거에 나오면 최저 자본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최저 자본금은 자기가 얼마 70억이라는 1번이 맞죠 2번 위탁관리와 기업고정 아까 533 있었죠 그러면 이런데 얼마죠? 3억 이상이 되는거죠 그런가요?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3억입니까? 5억입니까? 자 또 나온게 영업인가를 받는 날부터 6개월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무슨 자본금을 얘기하나요? 그러면 위탁과 기업고정은 50억이 되겠죠 맞죠? 저는 5번이 나올 것 같아요 벽버쳐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했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영에 관한 해계처리를 할 때는 국토부에 정한 해계기준입니까? 금융위원회입니까? 금융위원회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수업시간에 얘기했는데 거의 생각은 안 나죠 무슨 위원회? 금융위원회 이게 아직 안 떴어요 얘가 굉장히 갔다가 쓸 수 있는 소스죠 감정평가 문제 나왔으니까 벽버쳤어? 언제가 나올거야 어? 국토교통부를 뭐로 바꿔? 바꿨어요 바꿨어요 내가 만약에 출제 원하는 이거 뺏겨 이거 어? 굉장히 좋은 소스예요 아시겠죠 그죠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이 58번이 작년 29에 기출이에요 29에 제가 아까 현물출자 뺏겼다고 했죠 3월달에 작년에 뭐가 나섰냐면 감정평가시험 문제 설립 시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안 해 동영상이 다 찍히기 때문에 마지막 특강 때 요거 나온다 그죠 간병기 3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적중됐어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현물출자 설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게 장애에 적중이 됐어요 저도 너무 좋은거죠 적중이 돼서 그죠 여러분 반응이 없죠 왜냐면 아직 적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믿는게 별로 눈이 있고 믿는 눈 같지가 않고 이해하셨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식기가 약간 있나봐 그죠 보시는데 식기가 있는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찾으셨습니까 어 다른거 보자고 자기관리는 설립자문금이 얼마요 어 위탁관리학기획부에서 설립자문금이 3억 나올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도 잘 나와요 공인중개사 있죠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찾으셨습니까 원래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라도 들어가도 되거든요 자 공인중개사만 가능해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은 자산 자기관리 부동산세 자산운용의 전문인이라고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위탁은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이 정답인가요 넘기세요 자 아 내가 잘못 얘기했다 아까 58번이 간평 문제이고 59번이 작년 29위의 문제에요 자 그럼 그 당이야 이게 뺏겼어 뺏겼죠 그죠 어 아니 너무 그러지 말아 나도 두 달 다 아지니까 헷갈린거야 오고 그래 자 그러면 59번에 2번을 뺏겼죠 발기 설립 방법인데 현물출자로 설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뺏긴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가능한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30회죠 30회 그럼 기출문제 한 3회 때 걸 뺏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29 28 27 뺏기는데 여러분들이 수강생이 여름만 있겠어요 전국에 엄청나게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분석을 했겠죠 근데 간평 분석을 했다 못했다 못했단 말이에요 3월달에 간평을 그러니까 3월달에 쫙 보니까 오 이 나왔네 거기다가 다 뺏긴거에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시겠습니까 어 막 설레요 그죠 내가 막 적중이 되니까 몇 번 정답 2번 정답이에요 찾았습니까 다른 것도 똑같죠 자기가 알리는 설립자본금이 얼마 오 3번 위탁관리는 자산투자 운영 업무를 어디에서 위탁해 자산관리에서 자 4번 표표 아까 총자산 있었죠 그럼 아까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매번 기말 총사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80 이상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만약에 나라면 70이에요 80이에요 70 하시면 안되죠 얘기해요 70이 맞다 80이 맞다 80 근데 그중에서 70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금임원 다른 회사의 상금임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셔서는 안되죠 정답 몇 번 2번 정도 되는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60번에서 4번을 보시면 위탁관리의 아까 1인 주주의 그 특별관계에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이 얼마 50이라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해하실건데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서류상에 종재하는 것은 그냥 명목이에요 증권시장에서 무처료 펀드라고도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정론쪽 갑니다 61번에 옳은거 있죠 이거 다 볼게요 자 1번 위탁관리는 명목이죠 기업구정도요 명목이죠 2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거나 등록 이후에 외부차임이나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도달할 수도 있다 맞아요 자 아까 제가 부동산 투자 자본회사는 그냥요 자본업무를 해줘요 부동산 취득관리 계량 및 처분한다는 건 그냥 일반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이 투자하면은 투자운영실적이 악화되어도 확정수익이 보장됩니까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까 손실이 올 수도 있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했다는 건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직접 투자해서 간접투자 그럼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원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증거가 상당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주식보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걸 선호해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선호해요 주식을 선호하겠죠 유동성이 가능하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투자라고 그래야 돼요 얘는 간접투자라고 그래야 돼요 간접투자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62번으로 가시면은 62번에 틀린 거 자 3번 기업구정은 이익회된 배당인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자한테 배당을 맞죠 근데 현금만 가능해요 현물도 가능해요 그럼 현금 배당이어야 한다는 건 현물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그런가요 그럼 다른 것들은 그냥 좀 일 보시면 되고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저자분이 그냥 빼놓은 거니까 그냥 문제가 지금 63번을 보시면은 틀린 거는 3번이 틀렸다고 했죠 찾았습니까 그럼 자 현물 출자를 한다는 게 반드시 부동산일까요 부동산 이외에도 있을까요 이외에도 있죠 우리가 기본서 옛날에 배우셨죠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신탁 수익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전등기청권이나 우리가 왜 공법시간에 대토부상권이라는 얘기 들어 오셨죠 이런 것도 다 관리 가능해요 부동산이다 부동산 외도 된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지문만 가져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64번에 틀린 거는 4번인데 전달하는 게 뭐냐면 기업구정은 실체예요 이건 명목이에요 실체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자기관리 회사만 가능합니다 무슨 관리만 그럼 자기관리 회사는 실제 회사도 있죠 그럼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 준수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준법 감시인도 상관한다는 건 그냥 자기관리 위치다 고렇게 가져가시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65번은 솔직히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회사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다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야 이 회사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고액투자자 소액투자자 소액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일반인도 투자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기 좀 해봐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가 상장을 했으니까 남한테 공시를 하죠 그럼 남한테 알리죠 그럼 건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죠 맞나요 여러분들 왜 IMF라고 아세요 IMF 때 극동문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건 나이가 들었던 건데 극동문설 같은 데가 구두가 났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집니까 그럼 그냥에 대해 살려야 돼요 그런 회사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기옥 구조종에 투자회사에 통한 기옥 구조종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찾았어요 무슨 말이냐 저거 보세요 제 옆에는 살들이 쓸 데가 있어요 쓸 데가 없어요 아이씨 그냥인데 구조조종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부동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와요 그럼 그냥입니까 있는 자산을 줄입니까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다운사이징이 나오는데 그냥입니까 감원을 합니까 그게 구조조종이에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법정관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린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기옥 구조종 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회사를 사들이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봐 그냥이야 지원을 해줘 지원해서 빨리 회생시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이야 상장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시를 하죠 회계감사를 받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당채권 유동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저번 시간에 mbs라는 거 아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시죠 공사를 설립해서 보금자리론을 공급한 거 아니에요 그럼 mbs를 발행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 돈이 1차에 흐릅니까 그러면 금융시야 활성화될 수 있죠 그러한 취지에 대한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됐으면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